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45쪽에 위험과 수익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거죠 기초 과정에서는 용어에 대한 것을 조금씩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비례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있죠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대가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그만큼 커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랬을 때 거기 니은에 보시면 그래서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요소를 고려를 해요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결정을 할 때는요 예상되는 인플레율까지 감안하는 건 우리가 PC오가에 관한 논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요 무의험율이 시간에 대한 비용인데요 요게 주로 뭐를 나타내냐면요 국공채 이임 등을 얘기를 해요 거기 밑에 가면은 무의험율이라고 있죠 예 거기 지문 2번에 국채나 공채 실질 이자율 같이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에 투자하면은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예 채권에 명시된 이자만큼은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무의험율은 시간에 대한 대가다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무의험 할증률이라고 돼 있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위험의 종류를 얘기할 때 사업 위험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사업을 안 하면 모를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기 때 요 위험이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나타내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요 위험 할증률의 크기는요 개별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도 있고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도 있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을 때 각각 요구하는 위험의 크기가 틀리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디귿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에 세 번째 줄에 가기 때문에 246페이지죠 상단에 네 번째 줄에 지문 3번의 위험 할증률이 있고요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에 디귿에 세 번째 줄에 가면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짐으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그 보상의 크기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틀려지더라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할 거고요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는 그렇게 높은 대가까지 요구하지는 않고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전혀 감소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의 주관적인 수익률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가 커져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시간에 대한 대가가 커져도 역시 얘가 높아지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기초 개념에서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247페이지에 가면 위험과 가치에 대한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본이론에서 위험하고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에 관계를 할 때 그 채 다시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248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위험관리기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위험관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페이지는 248페이지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통해서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을 때 그냥 그 위험을 내가 감소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도 보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도 보고 위험을 떠넘길 수 있으면 전가도 시켜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맨 처음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 얘기는요 안전한 곳에만 투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존재하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는 예금 등과 같은 확실한 자산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자의 행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3자에게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대로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나중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특약상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위험을 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있는데 그거 두 가지는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이 기대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수익을 측정할 때요 기대수익이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거보다는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기대수익이 가장 높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중간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대수익을 이 중에 가장 작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가장 작은 걸 선택하냐면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상생관계에서 배웠지만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가장 작은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수익이 작아지니까 내가 부담하는 위험도 이렇게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선택함으로써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여가는 방법이 기대수익률을 하향 조정해서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요구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미래에 어떤 수익이 있었을 때 이 수익에 관련되어 있는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거기에 상하는 대가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구수익률이라는 거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그 할인율을 높여서 대체한다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결국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구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데 이렇게 밑줄 기대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데 밑줄 이게 바뀌면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양가로분의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어요 별표는 또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 민감도 분석이라는 건요 투자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민감도 분석의 논리인데 용어는 나중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의의를 보시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어떠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 수년제 가칭이 어떻게 변하냐를 본다라고 돼 있죠 그럴 때 어느 한 투입 요소라는 건요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기억에 임대료, 공실료, 영업경비, 이자율, 세율 있죠 얘들이 변하면 투자수익의 크기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 중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것을 인용을 해주니까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으로는 모두 또 쓸 수 있냐면요 뒷페이지에 250페이지에 가시면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결국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결국 분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 안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위험을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투자 안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 밑에 나오는 평균 분산 결정법의 논리가 그런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과 수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평균 분산 결정법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255페이지로 가시면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페이지는 255페이지 계속 거기 보시면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돼 있을 때 먼저 이 평균 분산 결정법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평균 분산 결정법 또는 지배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의의를 보게 되면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거는 예상 수익의 평균과 분산의 두 통계치를 이용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요 두 개 투자 대안이 있을 때 두 개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같으면 위험 이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그러죠 이게 작은 투자 대안이 또 다른 투자 대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위험의 크기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게 같은 투자안이 있으면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의의에 보시면 지문 3번 있죠 지배 원리는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투자안이 위험이 높은 투자안을 지배하고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높은 투자안이 수익이 낮은 투자안을 지배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번에 교제상에서 하나만 놓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박스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A, B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는데요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표준 편차가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 교제상에 보면 A하고 B가 수익률이 다 10%로 동일해요 그렇죠? 그럼 수익률이 같을 때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편차가 작은 애가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위험의 수익이 동일할 때는 편차가 작은 애가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A라는 투자안이 B라는 투자안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C하고 D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을 때 C하고 D의 편차의 크기가 동일해요 6%, 6% 그럴 때 C는 기대 수익률이 15%고요 C는 기대 수익률이 가능해서 14%면 그러면 위험의 크기가 동일하면 수익이 큰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뒷페이지에 256페이지에 가시면 평균 분산의 오류라고 돼 있어요 오류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문제점이에요 여기에 조건은요 기대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작은 애가 위험의 크기가 동일하면 수익이 큰 투자안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류라는 건 뭐냐면 기대 수익과 위험의 크기가 서로 다른 투자안에는 선택이 곤란하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A는 B를 지배할 수 있고요 D는 C를 지배할 수 있는데 A하고 D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할 것이냐를 이 방법을 통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D가 수익이 크지만 위험도 커요 그런데 A는 위험은 작지만 수익이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투자 선택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오류의 기억에 보시면 지문 A에 나와 있죠 서로 다른 두 투자안 중에서 어느 하나가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크다면 선뜻 어느 것이 더 나은 투자안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변이 개수라는 거예요 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일단은 이 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변이 개수 말고 뭐를 쓸 수 있냐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그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또 돌아오면서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8페이지로 가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별표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아마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들어보시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면 전통적인 자산산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산산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가장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건 아니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이고자 함인데 거기에 따른 효과는 셋 다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게 거기 중간에 박스에 보시면 지문 2번에 자산을 부동산 예금 주식 등으로 산분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밑줄 치시는 거죠 자산산분법이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게 시험에 한번 여러분이 시험에 최근에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출제를 그래서 재산산분법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거는 또 배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포트폴리오에 의의가 있을 때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자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투자한다는 얘기냐면 분산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 회사 자동차 주식과 B 회사 자동차 주식과 C 회사 C 자동차 주식을 사는 거는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다 같은 자동차 산업이니까 그래서 일부는 전자에다 투자하고요 일부는 화학에다가 서로 다른 산업군에 투자함으로써 특정한 산업이 침체계에 들어가 있을 때 다른 산업에서 발생하는 평균적인 수익으로써 전체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장점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의 논리를 여러 개의 자산배업을 한 포트폴리오에 적용해서 위험과 수익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는 평균 분산 결정법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해결해 줄 수 있는 논리가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서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가시면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별표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라고 돼 있을 때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별표 치시고요 이걸 포트폴리오의 위험,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트폴리오의 위험은요 먼저 체계적 위험이라고 있는데 이 체계적 위험은요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얘는 피할 수 없는 또는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왜 피할 수가 없냐면요 이 위험은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아까 자동차에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자동차 아니고 자동차, 전자, 이렇게 화학주에 투자하게 되면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틀리니까 어느 쪽이 수익이 안 좋아도 다른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세시켜갈 수 있는데 이렇게 분산 투자하더라도요 시장에서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거는 모든 자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뭐냐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약이 되는 위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전자, 화학주에 투자했는데 자동차 쪽에서 파업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 주식이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모든 산업이 다 파업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발생, 파업이라는 손실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으로 이렇게 상세시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자산의 투자 운영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체계적 위험이 어떤 것인지 비체계적 위험이 어떤 것인지 결국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59페이지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불편하시면서 뜻을 제목을 잘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측정 계산 논리는 지금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포트폴리오 관리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필요한 위험이 통계학적으로 제거가 된다 260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기계 나와 있죠 그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수가 잘할수록 불필요한 위험이 제거가 된다 그때 그 불필요한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투자자가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비용 부담을 안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분산 투자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261페이지에 상단에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프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구성 자산수를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지는 애가요 이게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산업에 분산 투자하더라도 얘는 제거되지 않는 위험이에요 다양한 산업군으로 분산 투자라도 얘는 수평이라는 얘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하행하는 기울기를 갖고서 나타나는 게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산업군을 달리해서 이렇게 투자의 종목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위험은 점점점점점 줄어들어서 구성 자산의 수를 무한대를 구성하게 되면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다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지문 디귿이 있죠 여기에서 불필요한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으로서 비체계적 위험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나오는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자산을 분산 투자해서 뭐를 줄이고자 하냐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위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를 통해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줄이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큰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포트폴리오 효과의 논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 그게 상관계수의 논리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의 개념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는데요 그 밑에 가면 상관계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관계수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 보면 상관계수랑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수치화한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어떤 변수들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변수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상관계수의 수치는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그럴 때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요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변수관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포트폴리오 효과가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수익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수익이 크게 나올 때는 같이 크게 나오지만은 위험이 커지면 폭삭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게 되면 한쪽이 쳐졌을 때 한쪽이 높아지고 반대로 한쪽이 쳐졌을 때 한쪽이 높아지면서 평균적인 수익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1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두 개의 변수의 움직임이 100%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상관계수의 수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시면 두 변수의 움직임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양의 값을 가지고요 그때 완전히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가 플러스 1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음의 값을 가지고요 완전히 규칙적이다, 완전히 동일하다 그럴 때는 완전히 반대로 갈 때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때 밑줄 치시는 거죠 2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그렇죠? 1인 경우에는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0까지 마이너스 1일 때는 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상관계수의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작게 나타나고요 1인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줄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포트폴리오 효과가 최대가 되고요 여기는 최소가 되는데 특히 이게 1일 때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100% 같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죠 262제제 이거는 우리가 또 기초인원할 때 딱 보면 또 그래프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이잖아요 지금은 머리 아픈 거를 너무 많이 들으실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습득하셔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페이지를 넘겨서 265페이지를 가셨을 때 거기 보시면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한계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본 시장에서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있죠 자본 시장에 이자율이 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파악이 쉬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마다 기억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게 분할해서 투자할 수 있죠 이번에 주식을 10주 사고 다음 달에는 20주 사고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분할 거래가 안 되죠 이번에는 안방 사고 다음에는 거실 사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간다는 분할이 곤란하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고 개별적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구성하기는 좀 더 용이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익률의 크기나 위험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가 일장의 부동산 투자 이론에 대해서 배우신 거예요 중간에 계산돌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요 그리고 272페이지를 가시면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또 하시면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투자를 하는 시점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도 서로 틀릴 수밖에 없죠 현재 100만 원이 있고 1년대에 100만 원이 있으면 우리는 현재 100만 원을 선호하게 될 거예요 정의 이자율이 주어지는 한 현재 100만 원이 1년도에 100만 원보다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게 더 큰지 그래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초 개념에서는 대다수의 내용에서는 기초 과정에서는 거의 생략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다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가셔서 배우실 때는 281페이지에 가시면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미리 별표를 해 두세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또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정책 이런 것부터 이번 주에 배우셨잖아요 거기서부터 투자론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왔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게 별표고 이걸 밑줄치라고 했고 이게 중요한 내용인가 보다 그래서 다시 읽어봤을 때 조금 갸뚱하면 인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찾아뵙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281페이지에 현금 수지 측정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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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